안녕하세요 럭스 이재베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ss 새로운 속성 중에서 css 네스팅을 알아볼까 합니다 css 네스팅은 제가 지금 화면에 열어드린 것처럼 레스나 사스 이런 css 전처리기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었던 문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스 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구요 레스에서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는 레스 문법으로 써도 여기에 로드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가 레스의 문법을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css의 문법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일단 네스팅 문법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헤더 그리고 헤더안의 내비게이션 헤더안의 로고 해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헤더 네비게이션 따로 로고 따로 이렇게 부모 선택자를 물고 이렇게 자식 선택자로 선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레스에서는 얘를 네스팅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헤더안에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때 헤더의 선택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원이고 그거 안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또 선원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얘가 이렇게 중첩돼서 들어와서 네스팅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네스팅 문법을 레스 또는 사스에서 쓸 수 있었단 말이죠 자 이제 그게 브라우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으로 브라우저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canaiuge.com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쓸 수 있니? 라고 해서 여기다가 css 네스팅이라고 해볼게요 자 css 네스팅하면 여기에서 보면 2023년에 새롭게 available across major 브라우저 해서 주요 major 브라우저 다 지원을 한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i 말고는 그리고 minor한 브라우저 말고는 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스팅할 때 선택자를 이렇게 해서 m%의 선택자를 쓸 거거든요 네스팅할 때 저 선택자도 마찬가지 저 네스팅과 함께 같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샘플을 하나 열어놨고요 이 샘플에는 기존 방식대로 css가 짜 있습니다 html 잠깐 볼게요 html를 보면 헤더 안에 내부 헤더 안에 div 있고 h1 내부에서 얘를 왼쪽으로 보낼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거다 라고 해서 얘한테다가 display flex 하고 just file content space between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양쪽을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css가 작성이 돼 있어요 살펴보면 간단하게 초기화를 했고요 헤더에 배경 그리고 포인트 칼라를 아래쪽에 살짝 넣어줬고요 위아래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컨테이너한테는 최대 너비는 1, 2, 7, 2 1, 2, 7 보다 작아지면 하면 전체 화면에 95% 써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1, 2, 7,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줄어든 너비의 95%를 쓰면서 화면에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헤더 안에 div 얘를 선택해서 이건 어디에든 쓸 수 있는 공통의 css이니까 여기에는 별도의 일을 안 시키고 헤더 안에 바로 밑에 있는 div라고 해서 이 div에다가 display flex로 로고와 이 내부를 좌우로 배치하고 교차축에서도 이 로고와 메뉴가 센터에 있게끔 align item 센터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리스트도 가로 배치하려고 디스플레이 flex 돼 있고 사이사이 간격은 여기에 간격은 20을 주고 싶어서 갭이 있어요 자 그리고 LI마다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패딩을 만들고 이렇게 패딩을 만들고 오른쪽에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LI의 오른쪽마다 선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도 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선을 없애려고 막내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선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밑줄이 나오게 했어요 자 이건 예전 방식의 css 스타일이고 이거를 최근에 런칭된 cssnesting으로 한번 해보겠대요 cssnesting은 cssnesting해서 mdn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dn 보고 있고요 여기 cssnesting cssnesting이 언제 됐는지 여기 선택자 사용법을 들어가 보면 열어보니까 얘가 2023년 12월부터 12월부터 쓸 수 있게끔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앞서 cana user.com에서 봤듯이 올드 브라우저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크게 상관하지 않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스팅이 아까 less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mdn에서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지금 보시면 m%해서 이렇게 자식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 요소 선택하는 거 여기에 m%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선택자를 이 안에다가 쓰실 수도 있답니다 마치 less처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건드릴 거 없고 얘는 공통이니까 위로 올릴게요 헤더 위에다가 올려줬고 첫 번째 할 거 헤더 안에 div 요거를 선택하고 싶답니다 자 m%라는 선택자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 요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m%가 없이 해도 여기가 자식 요소를 선택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헤더 안에 이 부분을 그대로 넣을 거니까 잘랐고요 헤더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탭스 좀 맞출게요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없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잘 나오고 있죠 얘가 가로 배치되고 양쪽 끝에 있다는 얘기는 얘가 이상 없이 작동했다는 얘기에요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ul 있고 ul에 li한테 요렇게 스타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ul까지는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잘라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마찬가지 탭스 좀 맞추고 li 이렇게 해서 ul 안에 li 오른쪽에 패딩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막내 이 li의 막내 할 때는 여기 li하고 이렇게 가상 선택자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그대로 붙어와야 되는 거니까 저거를 복사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돼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제가 지금 li하고 그 다음에 그냥 m% 없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요소 안에 li 안에 a 태그가 뭐 다섯 개 정도 있고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린 누굴 선택한 게 되는 거냐면 li 안에 a의 last child 이렇게 선택한 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붙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바로 m%를 씁니다 여기다가 m% 자 이렇게 하면 막내 li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없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에 호보했을 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좀 전에 얘와 마찬가지로 m%하고 콜론 한 다음에 호보라고 하면 되겠죠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했고 여기다가 m%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시겠습니다 자 금형은 g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올랐을 때 밑줄도 잘 나오고 있고 기존의 css를 css에 새롭게 지원하는 css의 네스팅 방식으로 다 고쳐본 거예요 자 주의할 점 여기에 그냥 쓰면 얘는 자식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m%를 쓰면 이렇게 해서 그냥 띄우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식 요소 m%가 있으면 이렇게 붙여 써서 li에 last child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얘가 없어버리면 li 띄우고 콜론하고 last child가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mdn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전에 css를 치면 어떻게 한 거 같다 이렇게 한 거 같다 얘한테 css 한 것도 작동하고 여기에 공백이 있고 자식 요소를 선택한 방법과 같다 있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띄우고 호버하면 여기에 호버가 아니에요 이 요소에 이렇게 해서 호버가 아니라 여기에 공백이 있는 겁니다 공백이 있으면 이 안에 모든 요소 그러니까 이거 모든 요소에 호버라고 해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m% 없이 여기에 막 바로 다른 선택자가 오면 그건 이렇게 공백이 c 선택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서 하려면 화면과 같이 m%를 이렇게 붙여서 공백 없이 써주면 어떻게 한 거다 parent에 hover 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지를 쓴 것과 같습니다 어펜딩 하고 네스팅 요거 같이 쓸 수도 있는데요 얘를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클래스명 카드 안에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면 이거란 말이에요 카드 안에 features 해서 선택자를 우리가 어떻게 쓴 겁니까 이렇게 하면 얘 없이 얘 없이 썼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명 카드 안에 클래스명 feature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였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m%가 있으면 이 뜻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카드의 css가 그대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카드의 css 얘는 feature 안에 카드의 css가 돼요 별개입니다 별개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카드는 카드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카드 얘는 부모를 물고 들어와서 feature 안에 있는 카드의 스타일을 별도로 이렇게 같은 카드는 카드니까 공통의 카드의 스타일은 여기에 특정 부모한테 물려있는 카드는 여기에 css를 별도지 할 수가 있겠어요 얘가 신기하게 이게 m%가 하나면 이렇게 되고요 세 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eatured 안에 카드, 카드, 카드 해서 feature의 자식요소 중에 카드의 카드의 카드 그래서 얘의 선택을 그래서 css를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예시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이제 example 안에다가 네스팅을 하겠죠 example 안에다가 자식요소 a 그 다음에 a의 hover, a의 focus가 걸렸을 때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가 새롭게 지원하게 된 css 네스팅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css 네스팅 선택자에 대해서 아 힘이 분석을 통 예전 루마스 루마스